다 하고 나서 눈 담으셨네요 오늘 약간 음영으로 눈의 느낌을 살려줘서 좀 자연스러우면서 약간 살짝 깊어 보이게 네 약간 은은하게 분위기 있게 눈을 확실하게 이제 크기를 픽스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더를 열심히 채워줘 조금 이렇게 붙인 듯이 뭉쳐서 해주면 동공이 더 예뻐 보인다고 해야 될까? 좀 범위가 약간 넓어지는 느낌 전체적으로 눈이 밑에 그림자도 생기고 맞아요 이거 붙여? 가볼까요? 이제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오늘 담으셨네요 영혼은 이거는 사랑스러운 볼터치 사랑스러운 볼터치 이게 진짜 작은 볼터치 브러쉬인데도 이렇게 커요 얼굴들이 작아서 저는 노래를 한다거나 할 때 어쨌든 입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립스틱이나 이런 걸 바르게 되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틴트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해요 밖에는 립스틱 같은 걸로 좀 컬러를 다운 시키고 안에는 좀 틴트 같은 걸 바르면 좋아요 태연이는 에스저더 너머 아미 긴장돼요? 네 긴장됩니다 그러네요 진짜 엄청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잘할 거면서 긴장하게 아니야 이게 나도 모르겠다니까 진짜로 부를 때마다 뭔가 달라 아우 긴장해 아우 긴장하게 손으로 돌아다니 두 번째 아우 contral 아우 긴장하게 흠지났어요 누구입니까? 물이야 손님 물 물 물 물 물 물 아저씨 같니? 아저씨 같니? 잘 먹었다 자 우리 알코올 술이 술이 들어간다 술이 들어간다 쭈쭈쭈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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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언니 수고했어요 언니 끝났다 아프네요 아프네요